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막x7 나두 어렸을때 그런 예배 자리를 분홍에서 위로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런것 좀 확장해서 세워보자 라이퍼뉴라는 회사하고 그로 회사의 기업으로 이런 친한생들이 생겼고 홀라인 워시 할로하가 회사는 이 무언가! 전신으로 내가 한다는 마음에 같이 그가 내 안에 있고 나무 칸에 있을 수 있는가? 하나의 불을 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꺼뜨려주면 안돼요 그리고 그 불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틀어야 하는 겁니다 takes a chance to walk around no, not gonna do this nothing, no, not gonna do this we are no longer we are no longer 다시 한 번 엎드려서 종손함으로 유배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